지금으로부터 약 460만 년 전 해저 화산에 분춘물이 쌓여 이루어진 화산섬 독도 원래는 하나의 섬이었지만 침식작용으로 인해 약 250만 년 전 동도와 서도로 분리되었다고 하는데요 주변 89개의 섬과 어우러져 천혜의 경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한 괭이갈매기를 비롯한 조류와 희귀 동식물들이 서식하고 있어 섬 전체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는데요 독도는 역사적 지정학적 가치가 매우 높은 소중한 대한민국 영토입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영유권 주장으로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데요 오늘은 세종대 독도종합연구소 소장이신 호사카 유지 교수님을 모시고 우리 영토 독도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은 독도연구의 독보적인 학자로 잘 알려져 계신데요 오래전 귀환을 하셨지만 그 이전부터 대한민국의 독도영유권을 주장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아 예 기반한 것은 2003년인데요 그러나 독도연구는 1990년대 후반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년은 아직 안 됐는데요 20년 가까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에 들어가서 면송왕후 시해 사건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때 좀 충격이 아주 컸습니다 왜냐하면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 일본의 왕후가 외국인한테 혹시 살해당했다 그러면 일본 사람들이 그 외국인을 많이 쉽게 연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대 입장에서 당시 한국에서 조선 시대이지만 조선에서 그런 식으로 완비가 일본 사람한테 시해당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지금 한국 분들이 일본을 그렇게 쉽게 연수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한일 관계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대학교 시절에 좀 가졌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오게 됐습니다 명성왕후 시해 사건의 의문을 풀기 위해 한국에 오게 되셨다고 해주셨는데요 역사적 사실을 제대로 알고 나서 적잖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명성왕후 시해 사건 뿐만이 아니라 일본이 과거에 한반도 뿐만이 아니라 아시아를 많이 침략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왜 그랬는지 일본이 왜 아시아를 침략했는지 그리고 또 명성왕후까지 시해하면서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 그 원인을 더 오히려 피해자의 입장에 서서 용어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와서 또 한국말을 알고 용어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을미사변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치욕적 사건이죠 그런데 문제는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으로 발돋움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우리 영토인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일본 정부는 먼저 1945년 이후에도 독도가 일본 영유권과 축현재까지 이야기를 해왔는데요 그것은 1965년까지 하고 그리고 현재의 독도 영유권 주장, 일본의 목적이 조금 달라요 현재적인 일본적인 목적을 말씀드리면 독도가 일본 영토가 되면 거기서 200헤리까지 베타적 견제 수욕이라고 그렇게 일본의 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200헤리라는 것은 키로수로 말하면 370키로예요 그게 그냥 판경 370키로거든요 그 판경 370키로의 바다가 독도를 중심으로 어느 정도의 너르비라고 하면 아마 한국의 남하고 북한 포함한 면적과 대단히 비슷한 면적까지 됩니다 이론적으로는 그게 1994년부터 그렇게 국제해안법 조약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일본이 마음으로 많이 바꿔버렸어요 그때까지는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그렇게 강하게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독도가 일본 영토가 되면 이제 바다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일본 주장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면에서는 일본은 독도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독도 주변의 바다 그리고 해저에 있는 해저 차원 이런 것 때문에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고 또 외교 카드로도 쓰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일본이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역사적 기록이 따로 있는 건가요? 일본은 단 한 번만 독도는 일본 영토라고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1905년입니다 1905년 무주지 그러니까 주인이 없는 땅이었던 섬을 타케시마라고 이름으로 붙여서 그게 독도인데요 일본의 시마네형 오키섬에 변입하겠다 그러니까 1905년 이후는 일본 영토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물론 일본은 또 역사적으로도 그 이전에도 즉 일본 것이었다라고 말하지만 1905년 이전에 그러니까 17세기나 18세기 그때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일본이 남긴 자료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그때 일본이 만든 공문서나 고지도 같은 것은 독도가 조선 영토 한국 영토로 기재해 있는 게 오히려 많습니다 그리고 1945년 이후 일본이 맺은 연합국하고의 조약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도 독도는 일본 영토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나와 있는 그런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쪽의 주장은 깊이 들어가면 1905년도에 사실상 일본이 한국을 침략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어떤 말을 못하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부분은 깊이 연구하면 할수록 이거는 아니다라는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나라 안팎이 어지러운 틈을 타서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시켰다는 말씀인데요 대한제국은 그 사실을 몰랐던 건가요? 대한제국이 알게 된 것은 1903월입니다 일본은 1905년 2월에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시켰는데 그때 다른 나라가 알지 못하게 대단히 비밀스럽게 했습니다 이유는 독도를 일본 영토로 했다라고 관보에서 공개를 해버리면 소양 요관들이 반대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당시 그런 의료가 있다고 일본 내무송이 경고를 했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일본 내무송의 그런 경고를 받아들여서 그러면 관보에 싣지 않고 아주 조그맣게 시마네현에 현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조그맣게 내자라고 해서 거의 비밀스럽게 했기 때문에 일본 내에서도 독도가 일본 것이 되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마네현에 섬이 되었기 때문에 시마네현 사람들은 금반 독도에 가서 시차를 하고 싶어 했는데요 그러나 1년 이상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움직이면 왜 일본 섬이 되었냐라는 한의가 한국에서도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은 1905년 11월 울산의 약으로 한국을 사실상 일본의 속극으로 만든 이후에 이제 한반도 전체가 일본 것이 되었기 때문에 독도가 일본 것이 되었다는 것을 비밀로 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울산의 약 이후에 1906년 3월 처음으로 시마네현의 관인들이 울릉도에 나타나서 독도가 타케시마라는 이름으로 일본 것이 되었다고 검표를 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한국이 전혀 그것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1945년 일본의 패전 선언과 함께 독도도 당연히 대한민국에 반환되었어야 한다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먼저 1943년 카이로 선언이라는 것을 연합국이 했습니다 거기에는 일본이 폰욕과 탐욕으로 탈취한 모든 연도에서 나가야 한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독도는 일본의 폰욕과 탐욕으로 그렇게 1905년에 일본 연도로 탈취된 섬이기 때문에 바로 카이로 선언에서 말하는 그러한 일본이 돌려줘야 하는 연도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 포츠람 선언이 1945년 7월인데요 일본에게 무조건 한복을 요구를 한 게 포츠람 선언인데 그 파르한에 그대로 카이로 선언의 문장이 그냥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침략으로 가져간 모든 연도를 원래의 나라 원래의 지역으로 돌려줘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독도가 한국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 이런 식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그럼 독도가 광복 후에는 우리나라에 반환이 되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여전히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1941년에 연합국이 스캐핑 677호라는 문서를 일본에게 면요합니다 거기에는 독도가 정확하게 한국 연도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시작된 연합국과 일본 사이에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교섭상에서도 처음은 축 독도가 한국 연도 속에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간에서 좀 여러 가지 바뀌기 시작했어요 일본 쪽에서 미국에게 로비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당시 한국은 남북이 독일이 되어서 침략파를 되는지 혹은 남한만 먼저 독립되어서 침략파를 되는지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일본은 독도에 대해서도 미국이나 연합국에 굉장히 많은 거짓을 말했습니다 그것을 미국 쪽에서 좀 수용한 내용이 포착됩니다 그래서 일본에 있었던 미국 고문으로서 시보르트라는 사람이 독도는 1905년 이후 일본 시마네형 오키소메 솜이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옳다 이런 내용을 미국 정부에 쭉 보냅니다 미국은 그러면 독도를 일본 연도로 해도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해서 즉 독도는 한국 연도로 초안이 나왔는데 몇 번 독도는 일본 연도라는 초안이 나옵니다 그러나 나머지 요다국이 거기에 반대를 합니다 특히 호주가 간역강에 반대를 했고요 호주가 또 영국으로 설득해 가지고 영국이 영, 연방 국가들이 많아서 그 국가들이 모두 독도는 한국 연도라고 주장하기 시작했고 1951년 4월에 영국이 만든 초안에는 독도가 한국 연도로 정확하게 기재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미국만의 견해였기 때문에 나머지 연합국이 모두 독도를 한국 연도로 주장해서 이제 미국이 상당히 분리해진 거죠 그래서 미국하고 영국이 마지막에 합의를 합니다 어떤 합의를 하냐고 하면 미국의 입장은 이런 곳이었어요 독도가 한국 연도라고 기재를 해버리면 일본이 이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일본이 국제사회에 복귀되는 게 대단히 늦어진다는 것입니다 일본이 국제사회에 복귀되는 게 늦어지면 안 되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때 한국돌란 6.25가 시작되었고 일본을 자유주의 진영으로 빨리 복귀시키고 싶었던 게 미국입니다 영국도 그것을 알았고 그래서 합의를 하죠 일단 독도를 일본 연도로 절대 쓰는 것은 안 된다 그렇게 합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영국을 비롯해서 많은 나라가 독도로 한국 연도로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다 한국 연도 조항에 들어있는 독도는 작은 섬이기 때문에 울릉도의 이름만 있으면 울릉도에 속하는 섬으로 볼 수 있으니까 독도라는 이름은 그냥 폐자 그래도 그게 일본 연도가 됐다고 할 수는 없다 이런 데 합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마지막 한국 연도 조항에 독도 이름은 삭제에 대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디카지나 하나의 반포부로는 어떤 것 뿐이지 앞에 있었었던 합의를 스캡핀 677호는 연합국 합의로 독도가 한국 영토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이 그대로 계승된다고 이를 수가 있는 것이 국제법의 관점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독도 이꼴 한국 영토 그런 것이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어디에도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표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영유권을 주장하는 근거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근거라기보다 의기는 것입니다. 한번 의기기 시작하면 사실 국제법에는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조그마 소미, 즉 예를 들면 우리 한국 곳이라고 해도 어떤 다른 나라가 갑자기 이거 우리 곳이라고 의기기 시작하면 이게 의기는 나라가 요구하는 것을 어느 정도 들어줘야 하는 상판이 생기잖아요. 이것은 그것을 노리고 있는 것이고요, 일본은. 그러니까 의기는 나라가 좀 이익이 있는 게 지금 국제사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여러 가지 증거를 태워서 독도는 이게 우리 곳이 아니냐라고 해도 일본은 쭉 더 이상 다른 말을 하면서 독도는 일본의 온도다라고 하면 분쟁 지역으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 그 다음에 외교적인 모든 노력을 동원시켜가지고 일본이 그 소모를 뺏으려고 그렇게 여러 가지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의기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득이 있게 되어 있는 부분이 국제사회에 있기 때문에 그런 구조 속에서 현재 독도가 문제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대한민국은 그때 연합국이 아니라서 초인국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돌아가는 상황을 잘 몰랐어요. 미국이 독도를 일본 온도로 하려고 한다는 것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미국이 20일 정도 고민해가지고 미국만의 교내를 대한민국에 콘식 문서, 현심만 만들어서 보냈습니다. 독도는 일본 온도로. 이게 라스크 소환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용구로 이거는 미국만의 교내이고 나머지 연합국하고 어떤 합의도 없는 단독적인 또 비밀 문서였기 때문에 무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일본은 라스크 소환이라는 것을 마치 공개된 권식 문서인 것처럼 지금도 왜곡시키고 세계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용구 송간을 다 냈고 그러니까 미국만의 그리고 또 비밀적인 이야기를 일본에도 다른 나라에 전혀 공개하지 않고 일본에도 말하지 않고 당신은 대한민국에게만 보냈던 내용이 라스크 소환이기 때문에 주된 내용은 그거는 미국만의 교내이고요. 미국도 여러 비밀 문서로 현재는 비밀 문서가 해제 되었기 때문에 알 수가 있는데 그거는 미국만의 교내다라고 다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라스크 소환이라는 게 무효라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독도가 일본 온도라는 것은 미국만의 또 효력이 없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결국은 독도는 한국 온도라고 결정되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아무런 효력이 없는 러스크 소환으로 일본이 현재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다는 말씀이신데요. 1996년 한일 정상회담 이후 독도 문제가 큰 이슈가 되었던 적이 있었죠? 사실 1995년에 한일 협정이라는 게 좀 있었거든요. 그때는 일본 쪽에서는 독도를 얻어도 12회리까지만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독도는 가치가 없다라고 한일 회담 문서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한국 쪽에 양보해서 독도를 포기한 것이 1965년까지의 일본의 재전적인 입장이었어요. 그러나 그게 바뀐 게 1994년에 국제해안법 조약 UN에서의 조인이었습니다. 170 국가가 거기에 참여했고 그게 뭐냐고 하면 독도가 일본 연도가 되면 거기서 200회리 물론 우리 한국 연도가 되어도 12회리가 아니라 200회리까지 얻을 수 있는 그런 조약이 세계적으로 맺어진 거죠. 그래서 일본이 12회리까지밖에 얻을 수가 없는 독도는 가치가 없었는데 갑자기 가치가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1996년에 한일 정상회담 때 사실상 그때 참가한 일본 수상은 독도로부터 일본 쪽에 200회리를 추정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일본이 욕심을 낸 것입니다. 앞에서 독도를 시마네현에 강제 편입할 당시 다케시마라고 불렀던 죽도의 명칭을 다시 갖다 붙였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네네. 원래 일본이 현재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부르는데요. 그 명칭은 일본이 1905년에 독도를 시마네현에 변입시키면서 붙였어요. 그런데 독도라는 우리 독도라는 이름은요. 또 그렇게 오래된 이름은 아닙니다. 1904년에 처음으로 발견되는 이름입니다. 문원상이요. 문원상. 그러니까 이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케시마보다 독도가 먼저 있었어요. 그 사실을 일본이 연합극 측에 즉 거짓말을 합니다. 이 솜은 다케시마라는 이름만 있고 한국 이름은 없다고. 일본은 1904년에 이 솜이 독도다라는 것을 일본이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권문서에 남겼고 시마네현에서도 즉 다케시마 그 다음에 가로해가지고 독도라고 서왔습니다. 그러니까 독도라는 이름이 있는 것을 알면서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교섭하는 미국이나 연합국에는 이 솜에 한국 이름이 없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이유는 독도라는 이름이 다케시마보다 먼저 있었다라고 하면 독도에 주위는 한국이었다라는 것이 분명해지기 때문에 연합국 쪽에 이름이 없다고 즉 고짓말한 것을 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은 독도를 얻으려고 옹깟 머리를 굴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2017년부터 사용할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을 싣는다고 하는데요. 숨겨진 의도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주장 라는 것은 독도는 일본 연토이기 때문에 그것을 안으면서 한국이 독도를 1952년에 이슬만 병화선으로 긁고 독도를 한국 연토로 탈취해갔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말씀드렸지만 독도가 일본 연토라는 어떤 근거도 어디에도 없습니다. 마지막에 연합국도 독도를 일본 연토라고 전혀 쓰지도 않았고요. 그러니까 일본의 주장 일본의 논리 자체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을 갖다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의도는 그런 식으로 하면 한국이 가져간 독도를 우리는 되찾아야 되겠다라고 어린 학생들이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왜곡된 애국심을 심어넣기 위해서 미래의 분쟁을 일으키기 위한 대단히 위험한 수법을 일본이 교과서라는 그런 수단을 통해서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데 피난 우리가 큰 소리로 이것은 피난 해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본은 해양 국가이기 때문에요. 옛날부터 한반도를 통해서 중국 대륙 그리고 러시아 쪽으로 진출을 하려고 역사적으로 많이 했지 않습니까? 임지왜란 이나 그런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고요.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볼 때 독도라는 것은 독도 그리고 울릉도 그리고 한반도 바로 특히 바다에서 갈 때 대륙으로 진출을 하기 위한 하나의 고쳐가야 되는 그런 섬인 곳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독도를 그런 뜻에서도 지금도 노린다 라는 하나의 성격이라고 할까 국가로서의 또 지리적인 위치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런 식으로 나가고 현재까지 왔고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갈 곳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본 쪽의 신제국주의라고 또 하고요. 또 지정학적으로 봐도 역사적으로 만능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할 수 있죠. 네. 대한민국과 일본은 정치, 경제, 군사 등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는데요. 독도 문제도 그 중 하나죠. 해결 방안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현재의 국제법 아까 말씀드린 국제해안법에서 보면 독도는 소미라고 볼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과 비리핀이 사왔던 남중국해에 있는 난사근도도 국제해안법 쪽으로 이거는 소미 아니다. 파위 혹은 수중암조다 라고 판결이 2016년 7월 12일에 났습니다. 춘재 재판소에서요. 그럴 경우 그러니까 소미 아니라 파위 이면 이베케일이 가질 수가 없습니다. 사실 독도는 국제해안법으로 볼 때 우리는 소미라고 그렇게 말해도 되는데요. 이러한 국제법으로 볼 때는 이베케일이 가질 수 없습니다. 일본이 그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베케일이 때문에 독도를 다시 노리기 시작한 일본의 그러한 야심 연토적인 야심 라는 것은 사실상 현재의 국제해안법을 그대로 달아가며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본이 65년도에는 12헤리까지 밖에 얻을 수가 없으니까 가치가 없는 소미 독도다 라고 했던 그 입장에 다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죠. 아무튼 그럼 독도를 파위로 보고 해결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일본이 뭔가 한국의 외교적으로 강하게 요구할 때 그러면 독도 문제를 해결하라 라고 우리가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타이밍이 아주 중요한데요. 한국은 그러니까 외교도 정말 잘 해야 된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가지 독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만 오늘은 그 정도로 독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정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독도는 우리 한국의 고유 용도 입니다. 현재로 독도 12헤리까지는 우리가 한국이 정확하게 지키고 있고요. 일본 해경 우리는 해경이 24시간 독도 12헤리 거기를 계속 도르면서 지키고 있어요. 24시간 매일매일 일본의 해산차위대 폐가 3일에 한 번 정도 나타난다고 합니다. 13헤리 그렇게 해서 그쪽은 13헤리 우리는 12헤리로 이렇게 서로 마주 보면서 이렇게 같이 돈대요. 그러나 일본은 12헤리를 진범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일본 자체가 지금도 12헤리 가지는 한국의 용해다. 독도는 한국의 용도다. 라고 인정하고 있다는 그러한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일본은 독도 용유고들 완전히 포기하고 오히려 또 대국적으로 한일 관계를 개선하여서 보다 나은 평화적인 한일 관계를 구축해서 더 본연의 길로 가야 되는 책임이 오히려 일본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은 많은 피해자이고요. 지금도 피해를 그렇게 받고 있는 곳입니다. 일본은 좀 더 높은 마음으로 옥지 주장 라는 것을 다 내려놓으면 아시아에서의 진정한 강릉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세계 대국이 되기 위한 절대적 존재 조건은 해양을 장악하는 일이다. 미국 해군장교 알프레드 마한이 한 말인데요. 미국과 영국 일본과 같은 국가들이 전략적 정책으로 해양에 접근하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현재 동북아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구도와 함께 한중일 3국의 과거사 문제로 복잡하게 얽혀있는데요.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 또한 빼놓을 수 없습니다. 동반자적 한일 관계의 치명적 현황 독도 문제 가장 이상적 해법은 일본이 과거의 잘못을 시인하고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문화와 인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수천만 세월의 파도와 거센 바람을 이겨낸 우리와 닮은 작지만 강한 섬이에요 이 소중한 꿈 간직한 사랑 그대로 우리의 빛줄 닿아있는 너 너를 위해 모래 아리니 심한 욕심과 더러운 소리 닿지 않는 그날까지 언제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